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렛저 가져왔습니다. 현지시간 2024년 5월 8일 오후 2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파워렛저 현재 일봉차트 보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거래대금, 비트코인에 이어서 2등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주는 구간들 보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때마다 상승폭 한 번씩 나와주었는데 올해 초반에 나와주었던 천원대 가격까지는 오르지 않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단타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보시면 지지대는 훌륭하게 있습니다. 지지대는 훌륭하게 있어요. 단타로 가시는 게 훨씬 낫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도 사실상 이전 매물대, 천원매대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격대 오늘도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격대 1차 목표가 53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9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상방 올라갈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등하락복 가격대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꾸준한 우사향 차트가 없어요. 차트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짜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많이 안타깝고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무료가 지인 추천 받았다가 시드 다 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료 전문가 6개월에 200만원씩 내고 리딩 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문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둘 다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도 3-4%씩 변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거는 항상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마인드셋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만원 투자할 거면 그 중에 백만원으로 삼백, 사백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원 올인하면서 베팅하니까 손실만 나면서 네,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여기 카톡방 정말 정의 패밀리분들만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굳이 제 입으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예요. 바보예요. 상승의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급등코인 받고 싶다, 지금 이 코인 진입시기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패밀리분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 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그리고 카톡방에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방 유지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것처럼 구독자분들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일체 비용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차점 그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유튜브 구독 이거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지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